안녕하세요, 펑씨. 안녕하세요, 오랜만이에요. 네, 지금 어디에 가요? 도서관에 가요. 책이 가요. 어떤 시에는요? 저는 지금 커피숍에 가요. 오늘 친구 만나요. 그래요? 그럼 잘 다녀와요. 네, 되가야죠. 안녕하세요, 웅한씨. 안녕하세요, 오랜만이에요. 지금 어디에 가요? 도서관에 가요. 책이 가요. 펑씨는요? 저는 지금 커피숍에 가요. 오늘 친구하고 만나요. 그래요? 그럼 잘 다녀와요. 되가야죠. 안녕하세요, 웅한씨. 안녕하세요, 오랜만이에요. 지금 어디에 가요? 도서관에 가요. 책이 가요. 넌 시는요? 저는 커피숍에 가요. 오늘 친구 만나요. 그래요? 그래요? 잘 다녀와요. 그거 정말 최고. 좋아요. 공부 잘 다녀완요. Tiere 다녀가요. 감사합니다. 주anium입니다. 광고 오 clase 그 항상